중국의 광폭행보 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외신입니다. 요즘 중국의 광폭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러시아, 프랑스, 브라질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광폭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반중국연대를 다지려는 서방국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독일, 스페인, 프랑스, 브라질 등 각국이 중국과 회담을 하면서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게 전세계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또 독일과 스페인,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정책 디커플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뼈아픈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반중국이 아니라 친유럽적입니다. 우리 유럽인들은 시진핑 주석이 친중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존중하면서 중국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EU를 대표하는 듯한 이런 말을 했죠. 미국은 중국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사슬에서 배제하려는 디커플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여기에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뒤 유럽이 타이완 문제에 개입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었던 동맹의 배신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국은 문제없다라면서 수습에 나섰죠. 백악관에서는 프랑스와의 동맹은 여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이지만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유럽 국가들 그리고 그 속에 미국 주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방관 등 복잡한 속내가 들어 있습니다. 또 마크롱이 중국을 방문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프랑스 파리의 대표 번화가인 몽파르나스지구 여기에 레스토랑 라 로통드에 불이 났습니다. 이게 마크롱 대통령의 단골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사이에 연금개혁 반대 시위대가 마크롱의 단골식당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격 의지가 드러나는 이런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곰돌이 푸우가 흑곰을 때릴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곰돌이 푸우는 중국의 상징이죠. 흑곰은 대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대만 전쟁을 결정할 최대 변수가 뭐냐라는 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곰돌이 푸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금개어죠. 시진핑이 곰돌이 푸우 닮았다. 이런 이유죠. 그런데 대만이 시주석, 아니 곰돌이 푸우에게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대만을 상징하는 반달 가슴 곰이 곰돌이 푸우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그려진 배지를 만들어서 공군 조종사들한테 밝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자와 저항을 의미가 있는 이 배지가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은 대만을 포위를 하는 등 군사훈련을 하면서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계 리더들이 라이밍업, 줄을 서고 있다.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7년간에 거친 분쟁을 브로커로 중재를 했죠. 그래서 다시 관계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중국의 파워가 엄청나게 세졌죠. 또 AP통신 보면요. 미국의 유출된 기미문서 있잖아요. 여기 보면 러시아가 UAE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 나오고요. 또 이집트가 러시아에게 4만 발의 로켓을 보내는 것. 계획한 게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이 유럽은 미국의 졸개가 돼선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마크롱이 했던 말이 지금까지도 계속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또 팍스 뉴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준 여러 가지 지원 형식으로 간 돈이 196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196빌리언 달러.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부추기는 것을 멈춰라 라고 했는데요. 중남미 최대 국가가 브라질이죠. 올해 1월에 정권이 교재됐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전임 브라질 대통령이 볼소나루입니다. 볼소나루도 지난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전임 대통령 정책은 다 뒤집고 있는 룰라 대통령도 참전하고 싶지 않다면서 볼소나루 대통령의 무기 지원 요구는 거부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라는 거네요. 지금 이 러시아 관련해서 미국의 기밀 문서 유출 여기 보시면 중국이 러시아에게 무기 제공을 승인했다. 이게 나옵니다. 실제 제공은 안 했다라고 하지만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살상용 무기를 비밀리에 제공하기로 동의했던 정황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러시아에 살상용 무기 제공 리셀 에이드라고 했죠. 승인을 했답니다. 그리고 중국 군사 장비를 민간 물품으로 위장하려고 계획을 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이 러시아 대외정보국 SVR 도청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보이는 이 정보는 미국 내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실 ODNI가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SVR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무기의 점차적 제공을 승인했다. 또 그걸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네요.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이런 평가에 동의했다. 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결정을 했지만 이것을 실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미국의 평가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대만의 외교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군사 위협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전쟁에 대비해서 이 군대를 지금 군인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Focus on preparing for war. 전쟁에 대비해서 리크루트한다. 군인을 리크루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쟁이란 말이 딱 나와 있어요. 대만 외교부 장관이 CNN과 인터뷰하면서 발표했는데요.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세로 실시한 군사훈련 관련 발표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사흘간의 대만 포위 훈련을 끝냈다. 라고 밝힌 다음에 대만 주변에서 중국군 군용기 35대 그리고 함정 8척이 식별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군용기 15대가 대만 해역 중간선을 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 전쟁 시나리오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외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전투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력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국이 대만 주위에서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또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국가들은 그 피해를 우려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 많은 상황이죠. 중국을 방문한 방크롱이 대만 문제의 중립적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공격할 것인가 공격한다면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에다가 리셀 에이드, 군사 장비를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유출된 기밀문서에 보면 올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안 끝난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을 미국이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안에 종식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2024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게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랍니다. 이 미국 기밀문서 중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해당 문서는 미국 DIA 국방정보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모은 자료와 이를 토대로 내린 결론 등이랍니다. 문서 내용을 보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은 올해 안에 어떤 쪽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 질의한 소모전을 지속한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미국 EU 대만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국제정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봐야 된다. 라는 게 정말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